요! 의상식의 벽을 환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이번 주제는 바로 이집트의 인구입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망할 것 같다고 해요. 신이 있다면 좀 밸런스를 잘 맞췄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많이 나와서 문제고 한쪽은 너무 적게 넣어서 문제예요, 지금. 자, 일단 한번 이제 서로 한번 인구수 한번 비교를 좀 해보자고요. 출산율이랑 이제 이것저것 비교를 하면은 일단 이집트는 1억 명이 넘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1억 930명이에요. 이제 아마 더 많겠죠? 2023년이니까 지금은. 한국은 2021년 기준으로 5,174만 명입니다. 이제 한국보다 9배 정도가 더 많은 나라인데 이집트가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출산율 한번 볼까요, 출산율? 아, 대박인데? 그래픽이 서로 내려가고 있긴 한데 위에 있는 숫자 한번 보세요. 이집트는 출산율이 2020년 기준으로 2.96명이고요. 한국은 0.84명으로 세계 꼴찌예요. 아마 한국은 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솔직히 이것도 옛날 자료거든요. 지금 0.7 몇 명이지 않나? 진짜 이집트는 어마어마하게 낫고 있습니다. 순풍순풍 낫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이제 떨어진 거예요, 이집트가. 이제 아랍의 봄 이후로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인구 피라미드를 좀 갖고 왔거든요. 인구 피라미드를 좀 갖고 왔는데 더 대박이에요, 더 대박. 너무 이상적이죠? 예, 진짜 딱 피라미드형. 딱 그 정도죠. 이제 이집트의 인구는 1970년대 이래로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났어요. 1798년에 나폴레옹이 침략했던 당시에 이집트 인구가 300만 명이었거든요.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때 300만 명이었는데 지금 1억 명이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거의 몇 년, 200년 만에 9,700만 명이 늘었어요. 9,700만 명이. 이집트 인구가 이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속도로 불어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집트는 사막지대가 많아가지고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토지가 한정돼 있어요. 조심하시겠지만 지금 이거 보시면 인구밀도로 나타나는 지도거든요. 딱 인구 밀집한 것만 봐도 나일강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구가 비옥한 나일강 지대나 그중에서도 카이로하고 알렉산드리아 그 정도 북쪽 지역 그 지역의 대도시에 몰려있어요. 나머지 인구들은 이제 나일강 삼각주 지역의 스웨즈 은하 근처에 살고 있는데 보시면 진짜 너무 몰려있어요. 진짜 거의 지금 우리나라도 인구밀도 때문에 문제가 크잖아요. 여기는 나일강 인구밀집 문제 때문에 엄청 크다고 해요 지금.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해요. 사람들을 도시민과 농민으로 나눈다고 해요. 한 번째 부류는 도시에서 살고 있는 도시민들이고 나머지 부류는 펠라인이라고 해요. 펠라인. 농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농민 펠라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구가 1억 명이 돌파하고 매년 인구가 200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집트의 연간 인구 성장률이 1.8%인데 출산율 아니에요. 인구 성장률이 1.8%예요. 그러니까 계속 1.8% 계속 늘고 있는 거야. 전체 국토의 96%가 이제 쓸모없는 땅이나 사막이어가지고 나일강 주변에 4%에만 인구가 몰려있는 기형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예요. 빨간 게 인구 밀도예요. 저기 다. 그러니까 여기 하얀색은 다 사막이어가지고 이런 데 다 사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람이 안 살아요. 여기 못 살아. 근데 이렇다 보니까 인구가 하도 늘고 또 하도 몰려 살다 보니까 나라가 좀 위험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집트는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이후에 인구 증가 억제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인구 과미를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2017년 압델 파타의 RCC 이집트 대통령 왜 이렇게 이름이 어렵나? 압델 파타의 RCC 이집트 대통령은 이집트가 증명하는 가장 큰 문제는 테러리즘이랑 인구 과밀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이집트 정부는 이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집트 정부가 뭐라고 해? 뭐라고 해야 돼? 지금 제발 아이 낳지 말아주세요. 이러고 있죠 지금. 한국은 지금 제발 아이 좀 낳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3자녀 가구에 대한 보조금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한 가구 2자녀 5개년 정책에 220억을 투입하기도 했고요. 정부는 이제 피임기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고 이집트 전역에 가족계의 클리닉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가 70, 80년대 때 했던 거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국민이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지하철역 등 공공장소에 포스터를 붙이는 등의 홍보를 추진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이런 거 해봤자 어차피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구 증가율을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은 정책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다고 분석해요. 일단 이제 이집트의 상황을 보면 피임을 잘 안 하려고 하고요. 빈곤가정이나 농촌에서는 자녀가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수입원이고 노동력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국민적 인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러한 인구 증가를 막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집트 정부가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정책을 함해놨을수록 계속 실패해요. 피임기구를 나누어져도 피임기구를 안 쓰니까 계속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왜 피임기구를 안 쓰냐 공짜로 주는데 세 글자로 딱 말씀드릴게요. 이것 때문입니다. 이제 이집트는 또 이제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교만 90%입니다. 엄청 많죠? 거의 국교거든요. 종교 문제가 여기에 겹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피임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피임을 하면 이제 신이 주신 운명을 무시하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피임도 안 하고 이제 계속 아이를 낳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집트는 전통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엄청 중요시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다자녀를 축복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강력한 산하제안 진짜 옛날 중국처럼 산하제안을 실시하면 진짜 폭동이 나겠죠. 뭐 난리 나겠죠. 그러니까 뭐 이집트 정부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이제 최고율법해석 공표기관 가르 알 이프타라는 곳에서 산하제안은 신의 뜻에 대한 창견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겠어요. 이슬람 가장 높은 데에서 아 애들 좀 그만나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최고율법해석기관도 자기들이 생각하니까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을 한 거죠. 산하제안에 대한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적 해석을 하고 있다고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피임을 하든 말든 그게 신이랑 뭔 상관이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만 좀 나와라고 제발. 그렇다면 이제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인구가 많으면 좋은데 또 왜 이렇게 난리 부르스냐. 인구 많으면 좋은데 노동력 늘어나고 뭐 SCV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경제성장 속도보다 인구 증가율이 지금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건 또 이제 신박한 이유인데 전체 인구 중에 32.5%가 빈곤층이에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거기에 940만 명이 정부의 식량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인구가 다 중산층이면 당연히 경제성장되고 진짜 우리나라 90년대 일본 80년대 이런 상황인데 다 가난한 거야. 태어나는데 가난한 사람들만 지금 애를 낳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리고 빈곤 상황도 심각해가지고 5세 미만의 아동 50% 이상이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해요. 5세 미만의 아동 50% 이상이 거기다가 아동의 29%가 영양부족으로 잘 키가 안 큰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제대로 먹을 것도 못 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1960년대 때 보릿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집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구는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제 참고로 이제 이집트는 부유층이 국가의 부를 80%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근데 도시 빈곤율은 42%고 시골 같은 경우에는 빈곤율이 85%에 달할 정도로 이집트의 지금 인구 구조 상황이 너무 기형적이고 너무 마이너스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출산율보다 더 높은 GDP 경제 성장률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집트의 GDP 성장률은 3.3%예요. 경제 성장도 제대로 못해요. 옛날 우리나라처럼 참고로 이제 한국이 경제 성장을 할 때 10% 언저리였거든요. 이집트가 얼마나 지금 저성장인지 알 수 있죠. 심지어 이집트가 그렇다고 선진국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개발도상국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괜찮은 산업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또 인구가 많으니까 중산층 인구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빈곤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들어오는 돈은 별로 없는데 빠지는 돈이 많은 거예요. 지금 복지 비용하고 보조금 지출이 정부 재정이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집트 재무부는 2020년에 보건분야하고 교육 분야 지출이 늘었다고 말했어요. 보건분야는 20%로 늘리고 교육 분야는 14% 늘렸거든요. 또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출은 3.3% 증가했고 건강보험 예산은 29.3%로 증가했어요. 근데 돈이 자꾸 빠지고 있어. 자꾸 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이걸 경제성장에 쓰면 좋은데 다 복지 비용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복지 비용만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만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유엔 인구기금의 알렉산드로 보디로자 이집트 대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집트 정부는 매년 구직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70만 명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매우 벅찬 과제를 안고 있다. 라고 말했어요. 이집트는 청년 신원율이 너무 높은 나라입니다. 30%가 넘는 수준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청년 신원율이 8.7%거든요. 수준에서 막 난리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집트가 30%예요. 뭔 소리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어느 정도 감이 우시죠? 사실상 청년들 대부분 20대, 30대 대부분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왜냐하면 경제 규모는 작은데 인구들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 40% 정도가 이제 하루에 2달러 그러니까 2천 원 정도밖에 못 번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이집트의 인구는 축복이 아니라 지금 재앙이 된 상태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산업이라고 해봐야 좋은 산업 기반도 없는 상황이고 관광 산업만 지금 허용한 상황이고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집트 기업 딱 말씀해보라고 하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들 거의 없을걸요? 저도 모르거든요. 지금. 그 정도로 이집트 지금 상황이 너무 개판입니다.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더 생길 거예요. 식수원 문제예요. 식수원. 올해 이제 2023년 2월 20일에 에티오피아가 성나일강에 댐을 지어놓습니다. 이게 댐 이름이 좀 웃기거든요. 댐 이름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이라고 하는데 그냥 멋있어 보이는 단어는 다 붙여놓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을 근데 여기서 이집트가 난리를 쳐요. 저 저기 다 짓거든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좋아 보이는 이름은 다 지어놨는데 물길이 요렇게 흘러요. 중학교 때까지는 바다에서 이렇게 오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오르는 거예요. 요렇게 알았죠? 요렇게 오르는 건데 이제 물길을 막으니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걸 지으면 많은 사람들한테 정기 공급도 주고 되죠. 근데 여기다 댐을 지어놓으면 하류에 있는 이집트가 물이 없어요. 물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집트와 나일강이 접한 수단이 댐 건설이 하류의 수원을 고갈시킬 거라고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뜩이나 이제 이집트는 인구가 너무 많고 식량 복지비 청년실험 생각을 할 게 많은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물부족 문제까지 생겨버린 거예요. 또 아까 전에 이제 나일강에 또 인구가 모여 산다고 했잖아요. 나일강에 또 인구가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또 막아버리면은 물길이 안 갔나 말이야. 그래서 수자원 문제가 여기서 또 발생을 해요. 또 이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수자원의 90% 정도가 나일강이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에티오피아가 지은 댐의 위치는 나일강 수원의 75%를 사지하는 지역인데 수량이 극감해지니까 농업과 같은 산업에 큰 타격이 생길 거고요. 또 오염물질도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에 의해서 자 뭐 누구는 지금 인구가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또 누구는 또 인구가 많아서 문제가 또 생기고 있어요. 좀 와이러니 하죠. 좀 신이 밸런스를 좀 맞춰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밸런스 좀 어긋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집트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 이제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